F.A.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정치범수연소가 폐쇄되므로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감옥에 갇혀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모두 풀려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김일성 1과 우상화 신격과 제재가 종식되므로 북한 전역에 있는 3만8천개 동상들과 집준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철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국민적인 김시일의가 우상숭배의 죄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이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 될 때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